겨울철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최근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음식은 꼭 익혀서 먹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약 500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0에서 6세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영유아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존력이 강합니다. 생굴 같은 제철 해산물뿐 아니라 겨울에 오염된 나름식을 먹었을 때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와 설사 등이며 열이 나거나 오한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3일 안에 회복하지만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증도는 낮지만 감염자의 본변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만큼 전염성은 강합니다. 유행 시기에는 뷔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일 때는 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식자재를 손질하기 전 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고 나름식은 흐르는 물에 씻어 먹어야 합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고맙습니다.